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배워법사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이형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징만리얼 동사, 징만리얼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어떠어떠한 수속을 밟다라는 말을 어떠어떠한 수속을 처리하다라는 표현을 빤리얼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이름절 방향 동사 뒤에 라이나 취를 갖다 붙여서 올라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내려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나오다 나가다 등을 리듬에 맞춰 샹라이 샹취 샹라이 샹취 진라이 진취 추라이 추취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섯 번째 시간 호텔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 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호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까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폐를 끼치다, 지장을 주다, 따라, 따라, 좀 뭐뭐해보다 동사 뒤에 이샤, 이샤. 몇, 숫자를 물어보는 이름절 음은사 지, 지, 건물 층, 건물루 자, 로우, 로우, 뭐뭐해주세요, 청할 청자, 칭, 칭, 조심하다, 우리말 한자어로 소심, 시, 간, 한자어 그대로 시간 쓰시면서 시, 지엔, 시, 지엔, 시간의 이르다, 도착할 도자죠? 다, 다, 뭐뭐했다, 뭐뭐해졌다, 문자 맨 끝에 마칠 요자죠? 이것은 뭐뭐이다, 저, 시, 주르륵, 저, 시, 주르륵, 그리고 방 카드, 룸 카드란 말이겠죠? 방 카드, 방 카드,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위해 개이, 개이, 그리고 열다 문, 문을 열다, 개문 한자 그대로 카이, 문, 카이, 문, 그리고 전기 계단, 엘리베이터란 말을 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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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에 있다, 이슬, 제자죠? 짤, 짤, 그리고 이쪽 합쳐서 쩌비엔, 쩌비엔, 도박하다, 넓은 마당, 도박하는 넓은 마당, 카지노란 말이겠죠? 도창, 도창, 사우나 음역이죠? 쌍나 또는 쌍나유, 뭐뭐 하려고 하다, 동사 앞에, 야, 야, 그리고 세마다 장보, 계산하다, 쑌장, 쑌장, 말 위에 타자마자 바로 곧, 금방, 마샹, 마샹, 처리하다, 두 글자, 빤리, 빤리, 분, 사람을 세는 양사죠? 웨이, 웨이, 뭐뭐 해야 한다, 동사 앞에, 야, 야, 지불하다, 후, 후, 저당 잡히는 돈, 보증금이란 말이겠죠? 야진, 야진, 묻다, 물어보다, 물어볼 문자입니다. 원, 원, 다른 사람, 비에 런, 비에 런, 어디어디에 오다, 가다, 도착할 도차입니다. 따오, 따오, 앞에 있는 탁자, 즉, 프론트 안내데스크를 말하는 단어, 치엔탈, 치엔탈, 뭐뭐 하기를 바라다, 쭉, 쭉. 여행, 일정, 여정이란 단어, 리투, 리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쾌하다, 즐겁다, 유쾌, 유쾌, 유쾌.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고 공부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눈치가 보이네요. 이때 우리가 알아들여야 할 문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신뢰합니다. 말씀 좀 물을게요 같은 표현이겠죠. 자, 그럼 신뢰합니다. 또는 말씀 좀 물을게요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표현은 바로 물어보다 묻다. 우리말 한자, 물을 문자인 원. 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탁하거나 정중히 말할 때 문장면 앞에 뭘 붙인다? 그렇죠. 뭐뭐해 주세요라는 칭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물어볼 때 신뢰합니다. 또는 말씀 좀 물을게요라는 표현이 바로 칭원. 칭원이란 표현입니다. 물론 여기다가 동사 뒤에 좀 뭐뭐해보다 이샤, 이샤을 붙여서 칭원이샤, 칭원이샤 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곤 합니다. 근데요, 위에 있는 표현은 자주 들어서 알겠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괜히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슨 말인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듣겠습니다.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팅부똥, 팅부똥이라는 말만 하던 경험 많으실 겁니다. 중고의 특징, 비슷한 그리고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상대방이 하던 일에 지장을 주거나 폐를 끼친다고 보고 정중하게 예의를 차려서 물어보는 표현이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에 지장을 주다 또는 폐를 끼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좀 폐를 끼치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처럼 막연하게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문장의 그조를 뜯어보면서 외워야 쉽게 쉽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하던 일에 지장을 주면서 좀 폐를 끼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뭔가 정중히 부탁하면서 신뢰할 때 이 표현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죠. 따라오이샤, 따라오이샤 이렇게 말이죠. 외국어 공부에 지른 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쭉 보다 보니까 세 번째 문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확 땡기네요. 자, 마감 시간이나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손님이 안 나갑니다. 이럴 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우리말 한자 도착할 도자인, 따오, 따오라는 표현입니다. 중고의 특징,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따오라는 단어가 우선 어떠어떠한 장소나 지점에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도착하다, 따오.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러를 갖다 붙여서 따올러, 따올러. 그리고 도착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문장 끝에 말을 갖다 붙여서 따올러 마, 따올러 마, 위와 같은 표현에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뜻 말고도요. 같은 공간 안에서 어디어디로 오다, 가다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오다라는 라이, 라이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해 주세요, 어디어디로 오다, 여기 이렇게 이해해서 징, 따오, 쩔, 징, 따오, 쩔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14번째 문장, 손님 프론트로 와주세요 라는 표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잘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요. 어떠어떠한 장소에 도착하다, 어디어디로 오다, 가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뜻이 어떠어떠한 시간이나 시점에 이르다, 다다르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이나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어떠어떠한 시간이나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해서 시젠 따올러, 시젠 따올러 이렇게 쓰시면 아주 있어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다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쭉 보다 보니 여섯 번째 문장,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요, 어디어디에 있습니다라는 이름절 단어, 우리말 한저 있을 제자인 짤, 짤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우리말 표현에 집착해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중고를 받는데 왜 이 표현은 안 되지? 라는 생각도 자주 하겠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앞에서 배운 이술 유자인 여우, 여우라는 단어와 오늘 배우는 있을 제자인 짤, 짤이란 단어가 딱 떠오를 겁니다. 그럼 이 단어는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따라 붙는 목저가 다릅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라는 표현에는요, 이술 유자인 여우, 여우 동사를 사용하고요. 어떠어떠한 장소에 있다라는 표현에는 있을 제자인 짤, 짤이를 사용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두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다라는 말은요, 어디어디에 있다? 이쪽 이렇게 해서 짤, 저, 비엔, 짤, 저, 비엔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면 A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A, 짤, 저, 비엔, A, 짤, 저, 비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전기, 계단, 어디어디에 있다? 이쪽 이렇게 이해해서 뎀, 티, 짤, 저, 비엔, 뎀, 티, 짤, 저, 비엔 이렇게 말하고요. 이걸 응용해서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싣다, 손, 방, 어디어디에 있다? 이쪽 이렇게 이해해서 시, 쇼, 지엔, 짤, 저, 비엔, 시, 쇼, 지엔, 짤, 저, 비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곡곡입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아홉 번째 문장 계산 도와드릴까요?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산하다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계산하다라고 하면요. 계산? 계산이 뭐지? 이렇게 자꾸 한국어 표현에 집착해서 어려운 한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중고 공부의 지름길, 어떻게? 쉬운 중고를 떠올리면서 우리말로 외워라,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계산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하다라는 말은요. 한자 그대로 계산이란 한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결산하다, 장부, 즉 장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결산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지혜, 장, 지혜, 장 이 두 글자 표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또 사다 목록, 즉 가격이 적힌 목록을 사다. 이렇게 이해해서 말단, 말단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마다 장부, 즉 장부에 적힌 내용을 세마다 라고 이해해서 수환장, 수환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뭇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막연히 뭐뭇을 도와드리다는 말에 집착하지 말고요. 손님,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할 때 손님,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상황만 보이면 무조건 야오, 슘머, 슘머, 마. 야오, 슘머, 슘머, 마. 라는 패턴에다 동작만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드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어떻게? 야오, 허, 카페이, 마. 야오, 허, 카페이, 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즉, 방을 빼시겠습니까? 라고 이해해서 야오, 투에이, 팡, 마. 야오, 투에이, 팡, 마. 이렇게 서비스 표현에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국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쭉 내려와서 열네 번째 문장, 손님 프런트로 와주세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어디로 와주세요. 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디어디로 오다, 가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오다라는 라이, 가다라는 취. 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죠. 도착할 도자인 따오라는 단어가 도착하다라는 뜻 말고도요. 같은 공간 안에서 어디어디로 오다, 어디어디로 가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표현할 때 호텔이나 공항이나 판매할 때 같은 공간 안에서 손님, 어디어디로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렇죠. 직린 따오 장소, 직린 따오 장소 이렇게 패턴을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오다라는 라이, 라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해주세요, 손님. 어디로 오다, 이쪽. 이렇게 해서 직린 따오 저 비엔, 직린 따오 저 비엔 이렇게 말하고요. 만약 공항에서 손님, 3번 카운터로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가다라는 동사 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해주세요, 손님. 어디어디로 가다, 3호 동괴짝 있는 탁자 이렇게 이해해서 직린 따오 산허 꾸이 타이 직린 따오 산허 꾸이 타이 이렇게 말하고요.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호텔에서 손님, 프론트로 와주세요. 라는 말 역시 오다라는 라이, 라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뭐 해주세요, 손님. 어디어디로 오다? 앞에 놓여진 탁자.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직린 따오 지엔 타이 직린 따오 지엔 타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2020 배워법사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에이, 짜이저, 비엔 에이, 짜이저, 비엔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손님,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야오, 슘머슘머마 야오, 슘머슘머마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손님, 어디어들어오세요? 어디로 가세요? 라는 표현을 직린 따오 장소 직린 따오 장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짜이저!